이 그림의 제목은 환상의 숲이에요. 이런 숲이 있으면 가고 싶지 않나요? 어디로 훌쩍 멀리 떠나서 이렇게 내 일상을 좀 쉬고 싶고 새로운 어떤 느낌을 찾고 싶을 때 신비로운 느낌을 찾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숲 이걸 이렇게 걸어두고 이렇게 방에서 보면 여기를 들어와서 있는 어떤 비현실적인 차원의 생명이 있는 그런 숲 같은 느낌을 주려고 그린 그림이에요. 환상의 숲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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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